안녕하세요. 오늘은 뭘까? 쇼호스트 박찬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짜자잔! 짜자잔! 뭘까요? 오늘은 뭘까? 지금 아무도 방문 안 해주셨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안 좋은 먼지며 또 바이러스 막 떠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확실히 잡아주는 어떻게? 확실히 잡아주는 살균소독기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나! 지금 이 지구상에는요. 각종 차 매연이며 또 사람들 옷에 묻은 다른 오염물질을 입고 오면 또 사람들에게 전염시키고 그럴텐데 그 오염물질을 오늘 제가 잡아주는 것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살균소독기를 소개해드리는데요. 이름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들, 뭔가 어떤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개념이 없다고 하죠. 그걸 옛날에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저놈아, 저거? 싹수가 노래!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싹수, 싹수가 좋다라는 뜻이잖아요. 개념이 있다라는 뜻. 이게 그래서 이름이 싹수예요. 싹수. 재밌죠? 싹수. 뭔가 약수같은 느낌도 들고 싹수. 자, 어쨌든 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재밌는 시간 만들어 가면서 이 살균소독기는 어떻게 사용하며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우리 오염물질을 다 파괴시키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출석체크 해보도록 할게요. 네, 출첵 시간!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 갔어요? 아무도 없네요. 아, 참. 네. 자, 화면에는 저만 보이네요. 자, 요거 요거 가격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할까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이 살균소독기는요 소비자 가격이 62만 3천원입니다. 조금 나가죠? 네. 왜냐하면 또 중요한 또 우리에게 또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좀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방송 이 시간에 구입을 하신다면 51만 860원 해드리겠습니다. 60원. 이거 뭐죠? 60원? 800 이거 51만 860원 이거 맞아요? 감독님? 860원? 나야 세상에 그 60원은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가 할인 받았다는 그런 마음은 드네요. 만약에 51만 900원이다. 40원 할인 받는 거예요. 51만 860원에 행사과, 방송가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싹수가 왜 나왔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뭐 우리 환경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는 곳, 그리고 우리가 또 음식을 먹는 곳, 우리가 또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이 다 환경이 좋아야지 또 건강에, 인체에 해롭지 않으면서 백세의 인생까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보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자 이 싹수, 싹수에서 나온 살균 소독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세균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그리고 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그리고 너와 내 가족이 편안한 곳,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이 싹수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게끔 우리 살균 소독기가 여러분 앞에 나왔는데,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살균 소독기로 이용을 하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석체크 윤스타일님 또 들어오셨어요. 아우, 윤스타일님 과묵하신 분 같습니다. 항상 들어오셔서 말씀은 없으시고,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소통을 안 하시더라도, 누군가 이렇게 한 번씩 싸주시면, 제가 춤이라도 출텐데, 누군가 소식도 없고, 진짜 여기 쇼호스탑에서 그렇게 소식을 바랍니다. 누군가 소식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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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